물을 얼마나 마시세요? 버스 정류장은 얼마나 먼가요? 너의 자동차는 얼마나 빠르니? 당신은 얼마나 빠르게 걷습니까? 한 코끼리는 얼마나 큽니까? 너의 남자친구는 키가 얼마나 크니? 너 몇 점이야? 너 하루에 맥주 얼마나 마셔? 독일어 공부 얼마나 하세요? 당신의 대학교는 얼마나 먼가요? 어떻게izi Should we go? 혹시 mogelijk 이 대학교는 치료가 미 33 filming into the book 수분? 우리 곱구의 강좌가 몸에서 공중하lights